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당국의 당국의 간운열차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오이도 가는 열차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안산. 안산 가는 열차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당국의 당국의 가는 교평열차로 오이도역부터 안산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 역부터는 안산, 중앙, 상록수, 3번역에만 정체하고 3번역부터 당국의 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합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오이도. 우리 열차는 오이도 가는 구평열차으로 당국의 역부터 3번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 역부터는 상록수, 중앙, 안산역에만 정체하고 안산역부터 오이도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합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당국의 당국의 역입니다. 이번 역은 상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노원, 노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쌍문, 쌍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수유, 강북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른 분과 대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미아, 서울사이버대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미아 사거리입니다.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미아 사거리. 미아 사거리. The station number is 41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기름.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기름. 기름. The station number is 417.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성신여대 입구. 도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의 신설 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른 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환성대 입구. 삼성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Honsang University. SEMC and Kyo. The station number is 41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혜화. 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onsang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42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one.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운행 중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객실 앞쪽과 뒤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nde Munistry and Culture Park. Donde Munistry and Culture Park. The station number is 42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wo or line number five. 이번 역은 충무로.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angmu Road. 충무로. The station number is 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hree. 이번 역은 명동. 청화예술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Myeongdong. Junghwa Arts College. The station number is 42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회연. 남대문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Hohyeon. 남대문시장역입니다. 남대문시장역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4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호선, 경의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station number is 4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경의 line or D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마모나크 서울역기です. 진펑터 잔시의 서울잔. 이번 역은 숙대입구. 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amgakji. Samgakji. The station number is 42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번 역은 신용산. 신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이촌. 이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이촌. 이촌. The station number is 43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의 중앙선. 이번 역은 동작. 동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9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작. 동작. The station number is 43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총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ongseen University. 이수. The station number is 43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이번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남태령. 남태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남태영. 남태영. The station number is 43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 안 일보 전등이 소등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선바위. 선바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경마공원. 경마공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Sul Racecourse Park. The station number is 436.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공원. 서울랜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Sul Grand Park. Sul Grand Park. The station number is 4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과천. 과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Quachown. Quachown. The station number is 4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고객 여러분. 고객 여러분. 전동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른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정부과천청사. 정부과천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overnment Complex, Quachown. Government Complex, Quachown. The station number is 4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인더권. 인더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Indiakwan. Indiakwan. The station number is 440.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평촌. 평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Pyeongchang. Pyeongchang. The station number is 441.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범계. 범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Bombay. Bombay. The station number is 4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금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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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4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이번 역은 3번. 3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Sanbon. The station number is 444. The doors are on your left. 2번역은 3번. 3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상록수역입니다. 이번 역은 수리산. 수리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Silesan. The station number is 445.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야미. 대야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eyami. Deyami. The station number is 446. The doors are on your left.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반월. 반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Banwal. Banwal. The station number is 447.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상록수. 상록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Sanloksu. Sanloksu. The station number is 448.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상록수. 상록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중앙역입니다. This stop is Sanloksu. Sanloksu. The station number is 448.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Jengang. 이번 역은 상록수. 상록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3번역입니다. This stop is Sanloksu. Sanloksu. The station number is 448.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Sanbon. 이번 역은 한대압. 한대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Honyang University at Ansan. Honyang University at Ansan. The station number is 44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중앙.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Jengang. Jengang. The station number is 450.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중앙.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안산역입니다. This stop is Jengang. Jengang. The station number is 450.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Ansan. 이번 역은 중앙.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상록수역입니다. This stop is Jengang. Jengang. The station number is 450.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Next stop is Sungloksu.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방이나 우산 등이 출입문에 끼어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고잔. 고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초지. 신한산대학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해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oji. Seen Onsan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45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Sohei line. 이번 역은 안산. 안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Onsan. Onsan. The station number is 453.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안산. 안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중앙역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안산. 안산역입니다. 이번 역은 신계온천. 신계온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안산역입니다. 이번 역은 정황, 한국산업기술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오이도, 오이도역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오이도.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시화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입원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오이도, 오이도역입니다. 이 시 expiredским 역인 오이도역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늘소ини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